아이고 소리는 나네 소리는 나네 아이 잘됐네 안에까지 그냥 싹 다 다 된가 다 됐잖아 이제 뭐 그렇게 완벽하다 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요 고객이 만족을 했으면 좋겠네 전부 다 새건데 새거 새거 안 되는 것도 없고 문짝도 문짝도 잘 박고 이게 235마력에서 배가 배가 280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렇게 뿌리고 나서 보니까 칼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때가 좀 덜 타고 반질반질 반질반질 하게 그냥 실내 클리닉만 기가 막히게 나오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이 없네 양상이나 전하 고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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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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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고대기 출고대기